사운드 생불네요 근데 이거 하발레워트가 너무 고민이 많은데 아니 이렇게 느리게 할 건가요? 자 이거 와이어 타고 옵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느리게 할 게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아니 저는 왜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 했는데 히코 고!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히코 히코 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플레이였어요 네 근데 이거 피가 있고 없고 또한 선 많 피였어도 이거는 좀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어야 했는데 물론 잘 썬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라운드였는데 아 이거 그럼 심지어 오프레트까지 떨어졌어요 네 매치 포인트에서 마무리를 못 짓나요? 자 원웨이 위치하면 확인했죠? 파네치 붙어야 돼요 아! 아! 쉐이더셋! 야 이것도 연장으로 가요? 히코 어? 와! 히코? 체력 24 시간빨어주고 있어요 세롯 치롯 치,치,치... 아 이거 이기겠는데요 이 통과... 시간 없어요!! icion rocket 주먹받을 수 있을 때 3세트로 갑니다!! 야 이렇게 진짜 베테랑의 판단 근데 이게 시간을 끌어주던게 맞았어요 아 그럼요 근데 훨씬 더 유리했던 각이긴 했었는데 저 각화살 잡아내고 왼쪽을ω 긁고 우측 긁고 왼쪽을 잡아낸 다음 이 다음에 돌았어요 이제 사운드를 듣고 나서 야 그래도 진짜 좋은 팀인 게 그렇게 말렸던 경기를 풀어내네요 이거 수비가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제공권 없고 2단이 잡혔고요 할만해요 할만하죠 히코 상대 체력 없어요 진짜 영리함 히코 정말 한 방큼 기록한 이게 바로 북미의 자존심이죠 북미의 자존심 30대의 희망 히코 아 이거 정말 북미의 자존심이 이걸 버텨줬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해주네요 진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양질의 키를 해주는 게 이 선수 진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리액션 미쳤을 거예요 이거 이기는 그 순간 끌려다니는 거 본인도 알았고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 이걸 히코가 한 거랑 리액션 간결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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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가는 순간 이거 스타소랑 같이 트레드 될 거예요 나이트로워 지클트는 잡아줬고요 3대4 근데 아수나가 거의 뭐 3대4 카메라 어그로 실화니까 스타소 스레드 길레스까지 하지만 히코가 1대1이요 1대1 됐어요 1대1 됐어요 화살 14초예요 지금 화살 돌면 집니다 아 히코 아니 이런 거 히코 선수가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한 번 끌어준 게 너무 컸죠 이번 거 그렇지만 살아있어요 이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이킬이었다 당황스러울만한 상황에서도 너무나 침착하게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 같아요 몰라요? 그렇죠